3회 오산시 진로진학박람회가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. 오산시와 오산교육재단,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정보는 물론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도 코로나 역학조사관과 캐릭터 디자이너, 프로파일러 등 16개 분야에 걸친 멘토 특강과 블라인드 장기자랑,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메이커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오산시 진로진학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는 오산시 진로진학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재생 hay énkes 내 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